Q. 아시아 우정 나는 나리의 시퍼랑 자 두위를 가 자 두위를 가 인터넷 면세점이야 잠시만 기다려서 모두 집중해 원썽의 소리 파르투 렉사이요? 렉사이 그냥 그래요 뭐 집중해 원선에 쏘리 파르투 화해어 브룸보이 제발 어 뭐 꼬리로 그냥 꼬리로 꼬리로다가 꼬리로다가 꼬리로 꼬리로 어? 이거 안 되겠지? 뭐야? 어디 시작이야? 울블루인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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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는 게 낫을 거 같은데? 뭐야, 레드 네가 본 게 맞냐? 야! 너것도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불용인데 줘야지 뭐 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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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왜 네가 야! 야! 먹는 거 없어? 아 왜 20 찍었어 바보야! 탐킨치가 2랩 돼! 2판 역대급으로 잘했어 2팩 받자 야! 2를 왜 치고 가위바위라고? 인정 뺨! 야! 20분 소린! 와! 강제 소린 당했어 나 곰 두 개라서 리신이 이길 거 같은데 그흠 아 아 나쁜 새끼 그 새끼보단 내가 못 찾는 거야 그 새끼보단 내가 못 찾는 거야 아 근데 트위치가 택는 것도 좀 컸어 독 때문에 어 젬탈 뭐야 짐도 뭐야 젬탈 젬탈아 뭐해? 왜? 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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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Q 바로 잡혔는데 아니 리즈까지 먹으면 상당하겠는데 레벨이 안 적었 나 바로 잡혔어 끝나자마자 아 아 아 아 아 아 F 에는 어어 어 어 와 감사합니다 어 잡았다. 너 이 새끼야. 어 뭐야. 야 잡아 이 새끼 이 새끼. 야. 야. 이걸 다 못 잡는다고. 아 씨. 아 씨. 아 나 이거 약간. 내가 보기엔 나 약간. 아. 아 나쁜놈. 근데 조언은. 어. 어떻게 했어야 됐지. 우와. 우연히 길을 걷다니. 남 잡았어요. 혹시나. 아. 아. 죽은 것 같은데. 아. 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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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. 슬퍼. 뭐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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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아. 아.. 이거를 손해본다고.. 아 바툼 다이브에서 망했어..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나? 제가 2분장 갔대요 형아 나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됐어? 아 뭐야? 내가 아까.. 아 그래? 아 약간 골치코 세이구나 아 오케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진정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잘 못해 오케이 그런게 좋아 철판 깔고 말하는 거 잘 못해 나는.. 싫어 아 그 정확한.. 난 팩트 맞히고 그래 오케이 팩트 뽑힘 이름도 없이 버린다 팩트 뽑힘 아.. 제갈 분명 아.. 제갈 분명 아.. 제갈 분명 아.. 울레도 온다 울레도 온다 울레도 온다 야야야야야 아..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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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너무 나약하다 나를 때려서 바론 딜이 부족해서 바론을 못 먹을 거야 나를 때린 스노우불이다 아 바텀 다이브만 이겼으면 아 바보들 아 원래 안 죽는 건데 독뎀을 생각 안 했어 얘가 그거 출시됐어 코치님 와드? 멍청한 자식들 아 좀 에드캠은 에드캠은 나쁘잖아 어 큐피다 큐피 와 큐피 틀렸다 어 카멜 상승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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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게 잘게 절도자 큐피 큐피 이거 놀칩스 내가 어떻게 해야 내일 뭐래 큐피 대 큐피 대 뚱맨 지금 엑스키에서 보인다 이거 보였다 큐피 대 뚱맨이다 다졌다 와 이런 게임이 나를 이제 재밌게 하는 거 있어 이런 게임이네 이런 게임을 해야지 이런 게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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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럭스 말고 제이스를 제이스를 보시면 진짜 제이스에서 제일 똑같은 거 같아 럭스 럭스를 남자로만 만들어 갔어? 아니 너를 제이스 못 봤지 제이스 봐야지 럭스는 사실 럭스 파크가 제이스 같다고 어디 쓰는 거야 리쉘 너 어디서 스킬 가져볼려고 어디까지 돌아간 거야 시간 럭스 멈춰 그래 1년만인가? 거북선은? 아 쟤는 진짜 맞아야 돼 저거 나 을 위한 힘드시 아! 뭐해! 페노메코 어? 페노메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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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깜짝기만 해 널 닥쳐 정렬해 이 정도야 아 뭐야 페노메코?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거도 아니야 우리가 화이팅 한 사람 만들 우리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야 알고 있지 친구들 아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페노메코? 아 뭐야 당하네 틀러갔어 틀러갔어 아 이거 쟤스 1 1 내 1 암 1 더기 1 지용 2 내 9 2와 7으로 랩 아니아니요 아 뭐야 빛셋보이아 넌 트위스 러싱 딱댄지 너머 위 앙노 러싱 트위를 써야지 트위를 하고 있네 생일맞은 놈은 생일 케이크 엄마가 선물해지는 딥 브라우 마이 트위로 넘어갈 척하면서 춥거주기 나이스 베이비 지점네? 지점네 이거 17이야? 예! 오케 미드 다잇 뭐 나 항상 이랬수로 시작하니까 뭐 이만에 페널마이크 너무 좋아 페널마이크 너무 좋아 페널마이크 야! 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풀평 뭐 나와 으어 그래 으어얼 아 뭐야 근데 CS 지금 끝났죠? 15대 15んで 이거 다 봐놓고 아우 나 너무 못했어 아 아 나 너무 못했어 샹 나 CS 왜 이렇게 잘 먹지? 내가 코르케 하는 사람이었어 널 너무나 사랑해 난 컷 10을 치지도 않았어 안쳤다는 거지 좀 그건가? 야 미드 괜찮아? 아 오우젯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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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킹나온형 이걸 살았네 와 진짜 많이 아프다 집에 가겠다 하지만 집에 갈거야 베이베 오늘은 줄 선물이 없는데 베이베 오늘은 집에 갈거야 베이베 안와도 돼 안와도 돼 베프라인이랑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아 안와도 돼 아 안와도 돼 안와도 돼 휴대하면 우리 정글 부서고 편해지고 미네도 2고운데 미네디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깨썜 있어 미니언 2아리도 치네 야야 리신 탁 할 것 같은데요 라훈이 형 괜찮습니까? 리신 나올 것 같은데 리신 나올 것 같은데 역시 갈령을 했구먼 리신 탁 붙어 줄게요 뭐야 이 새끼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한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있는 거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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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새끼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까요 리신 알아서 해전해 와 했어 야 괜찮니? 얘부터 얘부터 앞부터 앞부터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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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트리플키로 요 야 뿅픽 자 안이 오구나 미러어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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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ـ 됐어 트위칭 우리 튼다 눈을 감지도 말고 뜨지도 마 눈을 감지도 말고 뜨지도 말고 뜨지도 말고 뜨지도 말고 뜨지도 말고 뜨지도 말 빠질 수 없는 글씨 뭐야 이거 뭐야 아아! 형 W 좀 잡았어 이거 진짜 신이 된 거 이거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아 근데 타고 있는 게이든 이거 자르방 아이가 나 인솔프 코인 써야 된다 이거 승병한테 이거 일단 안탈 거 같아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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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안타져 아, 진짜 가자! 가자! 뭐야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디로 뛸 거 아니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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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두에니원 어, 이거 이겼다 자르방 탈타는데 죽었어 아, 나 이걸 뒤타도 부살 잘했는데 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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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미드 내가 이길까? 질 것 같은데? 어 이거 바텀 그냥 싹 다 가서 미는게 이득인가? 미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아닌가? 내가 미드 가야 되나? 극적 극적인데 이거 니들 하고 미드 가면 솔킬 다 할 것 같은데 아 이 새끼 아니 좀 어 QP했다 끝내 내가 리신 끝났어 야 근데 강 지네 리신이 강 이기네 렉사 1대1 끝낼 수 있지 믿을게 리신 노궁 아 빼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어 어 어 어 어 자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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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졌다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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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어떻게 사느냐 보여드릴게요 얘네 탑라인 뭐야 빠바람 뿅 오케이 아 미드 아 미드 이 차 윌링은 너무 싫은데 빰빠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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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봤는데 침색이 아니냐 니 바둑선생 니 바둑 먹어볼래? 저희냐 지금까지 빰빠라밤 야 너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너무 좋네 아 슬마가 뭐해 슬마 슬마 야 야 하루들 다 생각을 안 하시네 나는 좀 침한이 깨 깨 못붙한다던데 어디서 슬마? 야 게임 너무 좋다 슬마? 아님? 안 죽으면 좋겠는데 진짜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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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잡으면 되잖아 잘 아아 죽어라 왜왜왜왜왜 야 미쳤다 근데 뭐해 뭐해 이거 아니지 우리팀 뭐해 아 뭐야 예 나나치 빰만하치 어 뭐해 아 빰빠라 아 죽어요 빰빠라 빰빠라 너와 와 나왔따 칼리라파 이거 안됐냐? 이게 정글로 없는데? 마디떠연? 먹어먹어먹어먹어 아 또다찌야 몬텔이냐? 우과야 우과야 깎브라운누 뭐야! 뭐야! 와우 와 진짜 이거 오빠야! 오 오빠야!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뿅뿅! 할로 가이즈! 야 이걸 지냐? 헬로우 오우 뭐야 이거 누구 세리야? 할로우 할로우 제발! 오 예스! 어 잠시만 아 맞아 원래 이즈 뭐야 왜 다 죽었어 우리팀 저 스킨 만들고 있었는데 TPA 이즈가 있어가지고 왜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다 왜 코드라야? 왜 코드라야? 그땐 그때는 근데 저 진이 더 좋았어요 오우 야 we ain't the law of z 개망했다 아 근데 이거 리신이 한번 달하면 질만도 하겠는데 이거 딱 지는 각인데 이거 딱 지는 각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? 탕팔겨 열다봐 탕팔 괜찮을까? 괜찮을까?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에반데? 다 아는 사람도 있어 아 근데 올 때 비행기가 진짜 너무 무서웠어 제가 비행기 타면서 진짜 무서웠더니 그때 빼고 갈 때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흔들림의 최고봉이었어요 오 예스! 비행기 너무 무서웠어 티 스트레스 타는 느낌 7초 들었어요 그 막 심장이 막 떨어지는 몸이 막 틀린 느낌 7초 동안 얘기하고 편하게 막 뭐야 싸고 있었어? 야 진짜 탁 프로트 갈 때인가? 그때도 그때 아 그렇게 죽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게 미안해 못 봤어 밖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못 끝낼 거 같은데 아 진짜 스몰램 아 못 끝낸다 이거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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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빼야 되는데 야 야 근데 장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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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 적이 없죠 비행기 가다가 번개맞은 장면이 장면이 안내요 수몰될 2 위험해! 아! 잡아 아 죽으면 안 돼 생일 맞은 놈의 생일 케이크 모두 어 어 야야야야야야 생일 맞은 놈의 생일 케이크 랩 아 앙 랩 헤이 랩 랩이 나잖아 랩이 나잖아 진짜 아쉽다 이거 그니까 에어 가고래 에어 이 가고일 눈을 감지도 말고 뜨지도 비벼지는데 게임 어떡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비빔밥이거든요 이 게임 어떡하지 약사는 약 약은 약사한테 탕수육은 중국집에 우동은 일본 아 제므로 너가 약 얘기하니까 배고받았어 약이 어떻게 배고 왜냐면 약을 먹을 때 보통 밥을 먹잖아 밥 먹고 약 먹잖아 그래서 밥 먹는 상상을 해버렸어 너가 약 얘기를 하니까 와우 형 상상력이 너가 그 말하는 순간 0.5초만에 약 약과 밥의 관계를 내 뇌는 생각해버렸어 대단한데 그러니까 포게임하고 있지 않을까 한 대 무림만 보고 내가 걸어줄게 삐 아 바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 바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반반 싸움인데요 아닌가? 우리 무조건 이기나? 무조건 이긴다고 치면 바론인가? 바론인 것 같은데 아 바론인가? 아 바론이다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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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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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끊었고 쳐쳐쳐쳐쳐쳐 아 아 조졌다 게임 어 아 잡았긴 했다 실리어 도와줘 왜 그래요 왜 아무도 안와줘 바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 이게 왜 죽어 아 바보팀은 클리어하라고 해요? 원래 씹어지자 바보팀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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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극적 극적인데 이거 진짜 아 아 아 이제 어떡하지? 이게 18렙인데 아 아 카사진 다 컸다 아 아 아 이거 근데 진짜 이겼지만 이겼지만 가는 쪽 안 가는 거 진짜 애다였어 왜 바텀 쪽으로 다 가는 거야 우리 팀 누구 누구 오더야? 아 아 도망간다 아 아 아 22킬이야 아 뭐 어떻게 게임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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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줘 제발! 잡았다! 나잇! 나잇다! 피잖아 거짓말 치지마 천천히 해 천천히 어? 탈리아 아직 없어 탈리아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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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천천히 하자 어차피 죽어있어 아이야 야 그거 아 어떡해 죽었잖아 그냥 아 빼야돼 빼야돼 아 이거 아 아 아 저 치킨맨 끼잖아 아 킬을 먹을 거라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겠다 아 완성할게 완성할게 반일했다 아 그냥 들어가지 뭐할지 아예 아 스탭 모으고 스탭 모으고 스탭 모으고 스탭 모으고 아 뭐야 코치님 하이 아 이거 아 어 트위치 몫 시키면 이기잖아 바보야 아 야야야야 진짜 바보다 바보 바보 아 그만하자 진짜 박하 야야야야 vigil거 같았어 유아 controller 진짜 바텀 지금 다 리콜 넣으면서 바텀보고 있다 Sergio 와 Ze ت쪽 서포트 알 서포트 알 서포트 알 어디갔어 몇초야 몇초 궁이 없나본데 아 이거 억제히 떴어 아 이제 억제기도 안된다 아 가잉까지 떴어 어떡해 야 어디가 야 이거 아닌거같은데 아닌거같은데 와 아씨 수정구 왜이렇게 많아 아 뭐 근데 우리 다 랩이 밀린다 이제 강철이지 강철이지 야 야 야 그만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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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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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일이야 왜 이대로 하고 있는거야 잘 쳐나와네 이 이 이 이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지는 데 이렇게 써야냐 아 뀌거잖아 아 뀌거잖아 와 트위치 아 뀌거잖아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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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아으 이겼다 드디어 바텀 바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블리치 조심 잭스 한파라 치다 형 있어 형 있어 수월 뭐지 그냥 깨면 될 것 같은데 잭스 잭스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잭스 한파라자 나도 잭스 한파라 게임이야 잭스 너무 좋아해 나는 잭스 좋아해 나랑 잭스 1대1 하실 분 너 나랑 1대1 하자 잭스 할래? 그래 너 나랑 잭스 하자 아 뀌거 아 뀌거 대단하자 아 잭스 할래 같이 잭스 하자 그래? 우리 잭스 하자 일로와 뭐해 뭐해